게임을 그렇게 잘하면서 이건 왜 맨날 져요? 그러게요 이상하게 이 게임만 했다 하면 지내요 우와 진짜 신난다 우리 한 시간만 더 하자 제발 그만해 어떻게 마이크를 잡았다 하면 놀 줄을 몰라? 게임을 시작했다 하면 기본 네다섯 시간이에요 게임할 땐 앉았다 하면 일어날 줄을 몰라요 새로운 게임기가 나왔다 하면 꼭 사야 직성이 풀려요 저 친구 왜 저래? 계속 졸잖아 어제 게임 하느라고 밤새웠대 요즘 컴퓨터 게임에 푹 빠졌어 그게 그렇게 재밌어? 응 나 요즘 핸드폰 게임에 푹 빠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요즘 노래방 가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한국 만화 영화에 푹 빠졌어 한국어 공부에도 아주 유익한 것 같아 사물놀이에 푹 빠졌어요 같이 배워보지 않을래요? 한 시간에 얼마예요? 회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선불 요금은 얼마예요?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으면 돼요? 이 컴퓨터 잘 안 되는데요 자리에 옮겨도 돼요? 다 했어요 제 컴퓨터 꺼주세요 한 시간 추가해 주세요 아저씨 한 시간이요 너부터 불러 난 음치라 듣기만 할래 무슨 노래 부를래? 책 좀 이리 줘봐 어? 번호를 잘못 눌렀어 취소해줘 100점? 우와 최고 점수다 그만 불러 나도 좀 부르자 게임을 그렇게 잘하면서 이건 왜 맨날 져요? 그러게요 이상하게 이 게임만 했다 하면 지내요 우와 진짜 신난다 우리 한 시간만 더 하자 제발 그만해 어떻게 마이크를 잡았다 하면 놀 줄을 몰라? 게임을 시작했다 하면 기본 네다섯 시간이에요 게임할 땐 안 잤다 하면 일어날 줄을 몰라요 새로운 게임기가 나왔다 하면 꼭 사야 직성이 풀려요 저 친구 왜 저래? 계속 졸잖아 어제 게임 하느라고 밤 새웠대 요즘 컴퓨터 게임에 푹 빠졌어 그게 그렇게 재밌어? 응 나 요즘 핸드폰 게임에 푹 빠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요즘 노래방 가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한국 만화 영화에 푹 빠졌어 한국어 공부에도 아주 유익한 것 같아 사물놀이에 푹 빠졌어요 같이 배워보지 않을래요? 한 시간에 얼마예요? 회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선불 요금은 얼마예요?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으면 돼요? 이 컴퓨터 잘 안 되는데요 자리 옮겨도 돼요? 다 했어요 제 컴퓨터 꺼주세요 한 시간 추가해 주세요 아저씨 한 시간이요 너부터 불러 난 음치라 듣기만 할래 무슨 노래 부를래? 책 좀 이리 줘봐 어? 번호를 잘못 눌렀어 취소해줘 100점? 우와 최고 점수다 그만 불러 나도 좀 부르자 게임을 그렇게 잘하면서 이건 왜 맨날 져요? 그러게요 이상하게 이 게임만 했다 하면 지내요 우와 진짜 신난다 우리 한 시간만 더 하자 제발 그만해 어떻게 마이크를 잡았다 하면 놀 줄을 몰라? 게임을 시작했다 하면 기본 4, 5시간이에요 게임할 땐 앉았다 하면 일어날 줄을 몰라요 새로운 게임기가 나왔다 하면 꼭 사야 직성이 풀려요 저 친구 왜 저래? 계속 졸잖아 어제 게임하느라고 밤새웠대 요즘 컴퓨터 게임에 푹 빠졌어 그게 그렇게 재밌어? 응 나 요즘 핸드폰 게임에 푹 빠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요즘 노래방 가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한국 만화 영화에 푹 빠졌어 한국어 공부에도 아주 유익한 것 같아 사물놀이에 푹 빠졌어요 같이 배워보지 않을래요? 한 시간에 얼마예요? 회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선불 요금은 얼마예요?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으면 돼요? 이 컴퓨터 잘 안 되는데요 자리 옮겨도 돼요? 다 했어요 제 컴퓨터 꺼주세요 한 시간 추가해 주세요 아저씨 한 시간이요 너부터 불러 난 음치라 듣기만 할래 무슨 노래 부를래? 책 좀 이리 줘봐 어? 번호를 잘못 눌렀어 취소해줘 백 점? 우와! 최고 점수다! 그만 불러! 나도 좀 부르자! 아하아! 아하! 아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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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